솔져 내가 그 콤보 알아냈어요 솔져 콤보 야 제가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님들 님들 제 솔져 봐보셋 이거 제가 개발한 솔져 콤보임 어떤? 노름뼛 3개 탁! 1대 2대 3대 차! 나이스! 도망아! 봤습니까 여러분들 재벌 콤보? 간다! 아이씨! 조수 간다! 간다! 1대 2대 3대 1 나이스! 와 콤보 쫄야지 이게 뭔 콤보야 어때 걔 쫄지 아니 이게 무슨 콤보야 어때 어때 내 콤보 어때? 개사기지 아니 이분은 그냥 평타 세일친구 그냥 두들기 야아아아아아 내 콤보 무시하지마! 아니 내 콤보 무시하지마! 아 어이없네? 이건 그냥 콤보가 아니라고 그냥 콤보가 아니라 시프트 브이 시프트 브이 시프트 브이 우클릭이라는 건 고급기술이거든 하하하하하하 무시하지마라 무시하지말라 무시하지말라 했다 너 진짜 내가 오케이 무시하남 자아아아아아아아 와 능얼사옵 거기서라 아 하 하 하 하 아니 으아 으아 뭐야 이거 안보여 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야아아아아아아아 야 청하! 야 이거 여기서 공부하네? 와 그래도 팽팽하다 내 콤보 엄청 괜찮다 아니 무선 무작정 달려드는 게 무슨 콤보야 내 콤보 무시하지마! 오케이 일단 피하고? 어때 내 콤보 괜찮지? 어 이걸 통하네 무시하지 말라 했다 내가 인마 근데 이 콤보 단점이 있어 뭔데? 내가 그냥 도망하기만 하면 돼 내 콤보 무시하지 말라 했지! 지금은 시청자분들이랑 네가 비웃고 있겠지만 곧 있으면 이제 오버워치 리그나 에이펙스에서 이 콤보가 널리 쓰이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소이저의 세상이 온 것이다 저기 거기서 거기서! 반칙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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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콤보 못쓰더러 아! 하하하하 자! 자! 잠시만요 이거 야 거기서라! 거기서라! 핑크판 자식! 피하면 돼! 피하면 돼! 피하면 돼! 하하하하 왔느냐 나의 콤보 보았느냐 나의 콤보 아니! 오케이 이제 이겨드림 뭐야 뭐야 어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냐아냐 내 콤보가 더 좋아 이건 운이야 그냥 그저 운이었던 거야 내가 그냥 쌉 운이 개좋았던 거야 그저 운빨이었던 거야 하지만 내 콤보는 실력이라고 , 흐흫 흐흐 흐흐 흐흑 흐흐흐흫 흑 v 흐흐흐 x2 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흑 퀘흐흐흐흐Х 아하하하 아허아production 지사하게 하지마라 조용해 조용해 지사하게 하지마 내 콤보가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줄게 이리로 와봐 아 그랬어? 어 빨리 와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시프트 V 뒤로 시프트 V 뒤로 시프트 V 굴리기야 봐봐 너한테 해볼게 시프트 V 아 뭐야? 개세지? 콤보 쩔지? 자 여기서 내가 아까 했던 거 여기 스프레이를 보고 한번 해봐 시프트 V 느리다 느리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겠다 알았나?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솔져 콤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솔져 콤보가 마음에 든다면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